제가 사실은 다니엘과 게시록에서 다루어야 될 몇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면 조금 저기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이요. 여기 화이트보드 잘 보이시죠? 네. 성경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인데 여기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서 시작하죠. 낙원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애국으로 가서 애국의 종사 애국을 갖다가 여기서 출애국을 하게 됩니다. 출애국을 하게 돼요. 출애국을 하고 거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갑니다. 광야. 모래가 반짝이는 사막. 모래가 반짝이는 사막. 사막을 가서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쟁. 여기까지 모세오경이었고 가나안 전쟁. 이것이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 사사기는 아니네요. 가나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이 사사기는 비조직화된 상태.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 비조직화된 상태입니다. 비조직화된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조직화된 안정된 이스라엘의 왕권. 조직화된 상태. 안정된 안정된 그리고 조직화된 시대. 이것이 안정되고 조직화된 시대가 이것이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조직화된 상태로 전환 전환되기 전에 여기에 과도기적인 중간단계 있습니다. 과도기적 중간단계.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사사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왕 가위수로 이어지는 중간 사울 사울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다이수로 이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낙원 있고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모래가 반짝이는 사막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난한 땅에 이르러서 가난한 전쟁을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있어요. 비조직화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되고 안정화된 시대로 접어두는데 그것은 다이웃 왕권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왕권 완정된 왕권을 상징하는 다이수로 이어지기까지의 과도기적 과정을 사무엘 상하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란기 상하 역대 상하 끝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애워싸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흐름과 마지막 때의 사건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애워싸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혁명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때까지 먼저 뭐가 있냐면 그 시점이 먼저 재림교회 안정된 조직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재림교회 조직화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화된 시대가 이제 일요일 혁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시대로 가냐면 비조직화된 재림교회로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요일 혁명이 내리고 하게 되면 안정된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일요일 혁명이 내리고 일요일 혁명이 내리고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조직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기관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대처럼 비조직화된 상태로 전환돼요.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왕도 없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어떤 정해진 것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그때그때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서 이스라엘을 잠시 잠시 하나님의 섬리에 따라서 지도한 것과 같은 그런 비조직화된 성령의 시대 성령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렇게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가기까지 약간 과도기적 상태를 거칩니다. 과도기적 상태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왕권 안정된 왕권을 상징하는 가유세 이르기 그 사이에 사울이 있는 것처럼 이 재림교위도 하나의 과도기를 걷게 될 거예요. 중간 단계를 걷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낸 것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난 전쟁을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의 재림교인들도 가난 전쟁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부터 가난한 땅으로 건너가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출발하여 이 땅에서 출발하여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하늘에 가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우주를 여행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여행하는데 이스라엘은 모래가 반짝이는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난한 땅을 왔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이 반짝이는 우주를 가로질러서 별이 반짝이는 우주를 가로질러서 여기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하늘 유리 바다 유리 바다 유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모세와 어린 양이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제는 유리 바다를 건너서 모세와 어린 양이 노래 즉 캐시록 15장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은 회복된 낙원입니다. 재미있게 짝이 좀 마저 들어가죠? 네. 재미있죠? 자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야를 거쳐 갈 때는 이스라엘을 환영해 준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살던 아멜렉 족속도 에덤 족속도 모합도 암몬도 히위 족속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환영해 주는 족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걸릴까요? 엿새가 걸릴까요? 엿새가 걸릴까요? 하여튼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가서 마지막에 유리바다에서 마지막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안식일인지 어떻든 간에 그 기간이 단순간에 갈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일주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주의 유혹받고 탄압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섬기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짓발고 핍박하고 족기소가 죽이려고 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죄가 싫어요. 나는 이 세상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요.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이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늘 오리온자까지 갈 때마다 우주에 큰 대표적인 별들의 주민들이 이 죄가 이 죄가 승리하고 이 하늘로 가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별나라 대표들이 프랜카드를 걸고 별들마다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최고의 진상품 그 별들에만 있는 그들의 생명과를 가지고 이제 그 온 우주의 거민들이 나와서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치면서 정말로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고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우주의 거민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 별들의 그 중요한 별들을 다 거치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스케줄상 다 갈 수는 없고 스케줄상 다 갈 수는 없고 시간을 쪼개서 그때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니까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이동이 가능하니까 순간이동하면서 이별저별 우리가 그때 하늘에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나라들을 가서 대접받고 구경하고 관광하고 그런 시간을 일주일간을 거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별이 반짝이는 우주를 가로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여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위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의 신에는 우리가 일주일간 우주를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간. 이 우주를 여행하는 기간을 왜 일주일간 했느냐. 우리는 빨리 하늘에 가고 싶죠. 그런데 하늘의 우주 거민들이 그냥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바지까랑이를 잡습니다. 잠깐만 우리 좀 보고 가세요. 하늘에 별나리들이 많지만 그냥 큰 도시만 큰 벨들만 우리가 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런 여행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일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를 여행하는 기한이 6일이 아니라 가서 중간에 서서 그 별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별에서만 나오는 생명과를 먹고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그리고 틈틈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에 그 우주 거민들이 찾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군대에 별을 많이 단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땅의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IQ가 이미 5천 7천 8천인 사람들이 IQ 1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갈 때마다 팔에 걸리는 것이 뭐냐 이게 봤더니 다이아몬드네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 한 개만 가지 주먹만 한 개 가지면 부자고 세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 억만장자 되는데 이런 우주 거민 갈 때마다 팔에 걸리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돈 좀 이 땅에 있을 때 만졌다고 자랑할 내야 거기서는 아무도 그런 거 자랑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인기 있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경험 드라마틱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기입니다. 탈북한 사람들 그런데 탈북한 사람도 편하게 탈북한 사람은요 조일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로 지옥이 맨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간신히 극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이 얘기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찾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다 온 사람 이렇게 우주여행하고 우주 이제 거민자 앞에서 첫눈 동안 왕노릇 재산왕노릇 할 때 편하게 살다가 온 사람 그 사람이 인기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는요 이 땅에서 스토리를 가진 사람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 힘들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최고로 인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들을 많이 구원한 선교 경험담이 그때는 최고로 이제 손꼽히는 인기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일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박사 드는 일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드는 일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구입하는 데 묶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트포인에서 성공하는 것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는 일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잠시 있을 세상 잠시 지나가면 없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쓰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주여행을 하는데 우주 거민들이 편하게 살다고 나는 다 지나치고 정말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우주의 거민들이요 나를 지나치고 그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그 기간을 그 기간을 잘못된 데 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역대 상하 마지막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가기까지 1년의 이 흐름이 말이죠 거꾸로 보면 짝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의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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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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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는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사울이 나타난 것처럼 이 안정 된 상태에서 비조직 화된 상태 성령이 다스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우리 이 사이에도 과도기적인 이 교의가 조직이 타락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진리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짝이잖아요 참 재미있죠 참 재미있죠 성경에 이런 보호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막 나열해 놓고 한 것 전부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재밌지 않아요 모래밭을 지낸 모래밭 사막을 모래가 반짝이는 사막을 지냈던 지났던 가나안 가는 그 여행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가는 일주일간의 여정은 그 광야는 정말로 정말로 말로 형을 할 수 없는 정말로 그때는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거기서 내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기 참 잘했구나 그때 나는 재산을 잃었다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알고 우리 친척들이 나를 저 바보 자식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 지키려고 다 포기했던 것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 가서 그것이 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주커민들이 정말로 아니 저렇게 저런 커다란 재물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고 함께 가슴 졸이면서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마다 박수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렇게 귀한 대접받고 이제 하늘 날아갈 텐데 여러분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 각 별들마다 이제 현수막을 탁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환영 축환영 저는 가면 얼떨떨할 것 같아요 나 여기 왔나 진 그래서 만약 간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박탈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아쉽고 하지만 박수치에 무릎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순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당하면 그냥 슬프고 끝장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대반전 상황에 반전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아이고 정말 나를 순교 안 당했으면 할 말이 없을 뻔해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순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하늘에 갔더니 붉은 태에 둘린 옷을 입고 폼 재고 다니는 거예요 붉은 태에 둘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붉은 태에 둘린 옷을 입거든요 갈 때마다 천사들이 격려합니다 그 천사 높은 천사 중대장 천사 대대장 천사 그런 천사들이 붉은 태에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전부 다 밀동 차려다 하고 격려다 하고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우주의 대표들이 우주의 대표들이 이 붉은 태에 입은 이 옷 입은 사람들을 특별 호텔에 이 터키에서 묵은 우리 우리 저기 우리 차장관님 묵은 호텔보다 더 좋은 특별 호텔에 모시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14만 4천은 사실은 당신들이 당신들만 살아있다고 볼 때 우리는 하늘 우주 이 중계기를 통해서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생중계 되고 있는 걸 당신들은 모르셨죠 우리는 당신들이 싸우는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최고의 환대를 해줄 때 내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요 거기에 우리가 암하겟돈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난전쟁 아시죠? 가난전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거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그 암하겟돈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세요? 루키가 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루키가 있죠 여러분 이 루키의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루키는요 루키는 제가 루키를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루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루키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 때예요 일요일 협력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기관이 우리를 이 조직이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지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각자 홀로 각자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목사도 없이 전도사도 없이 장로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끌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겪는 바로 그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이 다리는 탓을 잃은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내렸습니다 자 일요일 협력이 내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매매권이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살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풍족할지라도 사실 이 세상도 그때는 전체적으로 기근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 식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도록 한 무기로 삼을 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이 내립니다 룻기우의 상태와 똑같이 돼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근이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지방 시골 산골 모합 땅으로 가게 돼요 모합 땅으로 모합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시에 사는데 갑자기 이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에 살 수 없어요 도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이나 시장을 다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근을 당해서 마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합이라고 하는 좌측 변경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어떤 변경으로 피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골이나 어떤 산간지역으로 대피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모합 땅에서 어떻게 간신히 붙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륜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부들이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받고 취직 더 잘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가부장이고 남자 보호해주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보호막 없는 굉장히 철양하고 가련한 신세가 드는 그때였고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장 되는 남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성경 가르치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전도사 장로 이런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었던 남편이 죽음과 똑같은 것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금 이 기관이 안정됐을 때에 별이 별처럼 활동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그때도 별이 될 것이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신앙 포기하고 어느 저 사람들은 안식일 기별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의 별을 받을 수 있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목사님 그 시대의 하표장 그 시대의 대초기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 아들이 에서요 에서의 특징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와 이놈 내 뒤를 이율만한 큰아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일을 잘하고 활동을 잘해가지고 영혼구호를 잘하는지 몰라요 에서가 바로 그 사람들이 사냥자라는 자라요 마지막에 영혼구원자라고 활동자라는 목사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에서가 어떻게 장작권을 장작권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사흘을 굶었어요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에서는 말이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이삭의 자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지만 이기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삭의 순종이죠 그것이 마지막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아로 이기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누구같이 돼요 에서같이 사흘 굶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인이 세계적으로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그때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뼈서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지도자들이 수없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쯤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14만 4천이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그때 지금은 숫자가 많으니까 14만 4천만 구원 받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 14만 4천도 엄청나게 큰 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4만 4처를 분명히 실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합리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 엘리야 당시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무릎 꿇지 바할에게 무릎 꿇지 하는 사람이 7천명이 실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해도 그렇게 과히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숫자가 수억이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구원 받은 사람이 전부다 몇 명이에요 딱 8명 뿐입니다 그것도 상징이라고 할 겁니까 14만 4천이 상징이라고 하면 더 상징으로 볼만한 숫자는 더 단순하고 간단한 숫자는 7천이나 8명 이런 것이 더 상징에 우리 쓰기에 더 좋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14만 4천은 예은의 신을 잘 뜯어보고 하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지금의 2천만 이 숫자를 다 다 절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계산하면 안 되죠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그야말로 실제로 실제로 허수가 아닌 실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쓰러진 것처럼 말년과 기론이 쓰러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믿었던 사람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육신은 살았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영적으로 죽어버릴 때 그때의 홀로 남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예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오르바는 착한 여자일까요 악한 여자일까요 오르바도 착한 여자입니다 원래는 루시 강권에서 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그냥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 너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너무너무 헤어지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마지막 때의 기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의 남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그때 환경이 너희들은 이런 어려운 것을 겪을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나오미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정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냥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시대에 시집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오르바가 그런데 그 오르바는 시집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오르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의미가 있어요 루시 의미가 있습니다 루시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환경이 나오미의 소리가 그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만 둬 너무 힘들어서 안 돼 할 때 힘들기는 힘들지만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힘들지만 나는 나를 구해준 이 기별 내가 찾아낸 이 진리의 기별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기별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위 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 나오미를 그 기별을 봉양하고 하나님의 무리에 따라가기로 선택한 룻과 같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룻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 그건 바로 사사기의 다음에 나오는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이제 그 그 연약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가 누구의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극진이 아남받는 아내가 된 거예요 처음에 룻이 베들렘이 돌아갔을 때는요 보아스의 신여들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의 갸력한 효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룻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의 재산으로 그 룻의 그 남편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옛 남편의 죄를 다 옛 남편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하늘을 살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보아스의 신여 왔습니다 그 신여들이 룻이 모합여자라고 무시했을까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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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룻의 신앙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서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진 지내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신앙은 룻과 같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룻과 같은 신앙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룻의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룻이 저저란 시련과 혼란 그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로 예수 믿음 때문에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 우주 거민들 앞에서 환영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혼란을 감사해야 합니다 10편 23편은 10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송하는 그 시인데요 우리는 10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그려봅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뒹굴뒹굴 빈둥빈둥 거리기 때문에 그 10편 23편이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사실 10편 23편의 지점은 어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10편 23편이에요 10편 23편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목자가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임만웰 하나님이 그들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겁니다 아마 어떤 전쟁을 지나야 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 시련을 거칠 겁니다 그때의 그때의 10편 23편 목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독사와 그 다음에 전갈이 다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실적인 현재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10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 노래를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 다른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노래 부르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뽕짝가수도 할 수 있고 트로토가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성악가도 할 수 있어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것이 정상인데 그때 목자를 노래하고 목자를 믿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상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달락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일요일 협력 그 시점까지 이렇게 역사를 놓고 볼 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의미들이 여기 숨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벨론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으로 시작되는 책을 얘기했었죠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뭐가 인결됐어요 요한 게시록 가 인결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보금이 이렇게 모세우경 여우수와 사사기 그 다음에 루트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거기서 바로 다니엘서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요한 게시록 연결되고 그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흐르는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내 발 앞에 그 강물이 흐르러서 나도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새천사의 기별을 받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기별의 뿌리는 이 기별의 뿌리는 화잇부인이 아닙니다 이 기별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별의 뿌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정말로 유서 깊고 뿌리 깊은 기별이라는 것을 그 새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전통이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의 흐름에 오늘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역대 사하까지 이런 흐름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르님 장르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시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그러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살면서도 그랬고 한 번도 장르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예예 예전이 차집사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유 별로 하시면 낫습니다 그냥 장르가 뭐가 이렇게 장르가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장르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일주일을 여행한다는 부분인데 예예예 일주일을 여행한다는 부분은 화이프인이 분명히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초기문집에 있죠 예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각 우주 거민들의 대표적인 그 길을 방문한다는 너무나 재미있는 해석 예언의 시내는 없고 제 탄작물입니다 예언의 시내는 없는 내용인데 장르님이 기도 중에 예언의 시내 어디 이별 저별 가서 본다는 그거는 애녹이 애녹을 만난다고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여행하면서 한다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거는 하늘에 저기 별로 여행한다는 말씀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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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별로 여행한다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주일간 여행한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장르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각 대표적인 별 이런 부분은 장르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그러니까 이건 꼭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안 믿고 믿고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서 아니 우주 우주 고민들이 환영한다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르님 설명하신 부분이 참으로 재미있으시고 이유가 합당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하늘길이 멀긴 하지만 일주일을 여행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일주일이라고 화입부인이 이렇게 기복하셨을까 그리고 별나라를 방문한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장르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중에 발열 제안 아이들 문화 합당한 너무 재미있는 그거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그봤어요 저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실마를 물가를 찾는다 해서 심한 사막에 꼴짝이 나오고 했어서 오늘 해석이 정말 마음에 닿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도 저는 실만한 물가가 어떤 곳일까 옛날에 실만한 물가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실만한 물가는 진짜 하늘을 봐야 우리가 실만한 물가가 같고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진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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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만한 물가는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실만한 물가가 되는 네 그 다음 다음에요 우리 저 저렇게 항상 편안하세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장노님 설명 중에 14만 4천 년이 실수일 수도 있다. 아니 실수라고 얘기하는. 실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이브인은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하늘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신 분이 있는데 장노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4만 4천 년이 그냥 상승적인 실수가 아니고 실수다라고 했다면 바이브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월드 5미터에 뒤져보면 79억으로 나옵니다. 79억 명이 있는 궁에서 화할 부인의 계산대로 100분의 1이 100분의 1 아니라도 혹시 1,000분의 1이 가더라도 13만 4천 년이 넘을 것이다. 14만 4천 년은 훨씬 넘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집사님 그거는 셀 수 없는 물이라는 숫자가 또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난번에 제가 14만 4천 년을 하실 때 강의할 때 안 들으셔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그때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의 최대치가 아닙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숫자라고 기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13만 4천을 확실하게 실수로 한다면 그 당시에 믿고 나이들을 죽는 사람도 있고 믿고 병들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믿고 교통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구원받는 숫자로 말한다면 14만 4천 플러스 거기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 최대치가 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이 실수가 된다면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보면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최소한. 일단은 그 당시에 살아서 생신한 무리라고. 야곱의 환란을 지나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11명으로 딱 축구 경기할 때 11명으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 뛰어들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선수만 가는데 14만 4천은 바로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숫자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추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난을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언인가요? 그 저희 사람들을 치러갈 때 각 지파에서 1천 명씩 뽑았습니다. 1만 2천 명이 뽑아서 그 전쟁을 수행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기 제 강의를 그때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알아서 설명을 좀 했는데 혹시 저기 시간이 드시면 지난번 그걸 한번 보시면 아마 지난번에 제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옛날에는 14만 4천을 실수로 보는 것이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4만 4천을 실수로 보면 요구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 주제로는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살아서 승천하는 숫자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잠깐만요. 내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요. 14만 4천인을 지금 세계 나라 숫자로 하면 한 206개국이 된다고 그래요. 유예한 정해원은 193개국이고 그럼 오케이 14만 4천인을 206으로 나누면 699개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 돼요.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러면 한나라당 우리 차집사님 우리 여기 호주에 몇 개 주죠 지금? 7개 그걸로 나누죠. 네. 두 개의 자치지구까지. 네. 두 개의 테라토리하고 7개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 이 700명을 7개로 나누면 70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77명입니까? 그 정도 된다면 70만 8명이나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래갖고 주마다 한 번씩 그러면 우리 여기 NSW주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 애드벤티스트 이렇게 숫자하고 대법 매치해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상당합니다. 적은 숫자죠. 네. 작은 숫자인데 문제가 뭐냐면 NSW만 해도 제가 알기로 교회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각교에 한 사람만 살아서 성천한다고 해도 100명이 넘는데 이게 모자랜다는 숫자예요. 이게 참 재밌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이 14만 4천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제일 큰 지파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네. 요셉 지파예요? 네. 이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로 한 지분이 들어가고 문화세 지파로 또 한 지분이 들어가서 두 지분이 들어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요셉의 경험은요. 이 재림교의의 경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뭐냐. 먼저 기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7년 앞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7년 앞의 기근을. 맞아요. 이러한 요셉의 역할. 그다음에 요셉이 그다음에 그 저기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대접받고. 가서 죄수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는 마지막 시대의 무리는 이 재림교인밖에 없어요. 재림교의. 맞죠. 그러니까 요셉의 경험은 재림교의를 대표하는데 이 문화세는 요셉의 큰 아들입니다. 먼저 큰 자지만 나중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림교의 내에서 이 요셉의 경험과 환란을 겪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요셉 집화에 두지만 그다음에 이 재림교의가 마지막에 이제 이룰 협력이 나면 재림교의가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의가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바벨론과 똑같이 돼요. 바벨론과 똑같이 되었을 때 바벨론 입장에서 똑같이 나중에 지별을 듣고 나오는 무리가 이제 문화세 같은 거예요.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들. 그러면 재림교의가 두 지분을 갖잖아요. 두 지분을. 보세요. 재림교의가 예를 들어서 재림교의 전체가 1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지분은 둘이죠. 그런데 순복음교의가 얼마냐면 순복음교의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의를 봐봐요. 순복음교의는 재림교의 100명이라면 순복음교의는 만입니다. 만. 아니죠. 그런데 지분이 하나예요. 지분이 하나. 그러면 재림교의와 순복음교의의 구원 확률을 보면요. 재림교의는 재림교의는요.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그런데 순복음교의는 만 분의 1입니다. 만 분의 1.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사법고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분위기, 그 학교의 정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교수 방향이란 따라서 사법고시에서 서울대학 출신이 전체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 거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차지예요. 전체 중에서 예를 들자면.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림교의가 숫자도 적고 들어가기가 사실 힘든데 다른 저희보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파나 뭣 중에서도 이 재림교의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 구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볼 수밖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장관님, 14만 4천이 다른 설명이 없이 14만 4천 명이 하늘과 실수라고 하면 확률은 이것밖에 안 돼요. 네, 확률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죄인은 말이죠. 죄인은, 죄인은요, 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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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죄인은요, 원래, 죄라는 건 바이러스잖아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그 죄인은 바이러스와 함께 일단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죄인은 죽는 것이 이게 구원하는 패턴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요, 죽지 않죠. 죽지 않는데 왜 그들이 죽음이 면제되느냐. 그들의 경험이 죽는 것의 한 100배 정도, 죽고 죽었다가 구원받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게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어린 사람들, 노약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리로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 며칠 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겪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 기별도 오랜 세월 먹어서 이것이 채화되고 품성화되고 이렇게 된 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14만 4천이 드는 건. 그런데 노화방주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고, 비율적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아는 다 바할에게 무릎 꿇었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게 떡이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떡이 없어질 때 떡을 주는 신이 그의 바할 신입니다.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신, 떡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예를, 엘리아 혼자 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7천 명을 남겨놨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당시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이런 전세계적인 인구 분포, 또 보금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갔을 때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 명하고 그렇지 못하고 일단 죽었다가 하늘에서 살게 된 하느님의 백성들하고 무슨 등급이 있을까요? 등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신으로 한다면 14만 4천의 논쟁 중에서 그것이 실수냐 상징수냐 하는 것도 논쟁이지만 게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살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 하는 것도 중요한 논쟁입니다. 중요한 논쟁인데 우리가 예언의 신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언의 신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서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반갑게 조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부활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무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하늘에 갔을 때 14만 4천의 이름이 돌비에 기록된 걸 봤어요. 만약에 14만 4천이 모든 구원 얻는 무리를 다 상징한다면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물론 바토리다 이름을 새길 만한 자격이 있지만 만약에 그 모두에 해당되는 거라면 굳이 14만 4천의 이름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돌비에 기록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언의 신은 지난번에 제가 다 예언의 신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4 그 숫자가 넘버가 14만 4천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입부인은 또 14만 4천에 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지 않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구별성을 가진 그런 표현을 써서 14만 4천에 들도록 노력하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신적 표현에 의하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언의 신을 전부 다 뽑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분명히 수가 찼다. 그다음에 그 수가 14만 4천이나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봐서 예를 들어 14만 4천이라고 할 때 그 14만 4천은 144,000이라는 표현입니다. 144하고 1000이에요. 이 1000이라는 말이 LF라는 말이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1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대 또는 연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44,000 하면 숫자를 말하는 거고 144,000 연대를 하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44,000 하면 숫자를 말하는 거고 144,000 연대 하면 그냥 하나의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연대에 두 명 더 들어왔다고 해서 두 명 더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연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숫자를 말한다고는 좀 뭐하죠. 물론 LF라고 하는 이 단위는 1만 명 단위를 말하는 1만 명 단위 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1천 명 단위 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대라고 해도 어떤 숫자적인 한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럼 예은의 신에서는 이것을 144개의 부대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면 144,000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예은의 신은 확실하게 144,000이 계세요. 144,000 LF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44 부대로 하지 않고 144,000, 144,000 숫자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은의 신을 믿는다면 144,000은 실수이요만 합니다. 144,000을 셀 수 없는 무리와 같게 보는 이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144,000이 환란을 겪은 사람이에요. 야구배 환란. 그런데 게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대쟁두 648, 649 보면 144,000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게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그랬지. 봐라. 박시대가 아닌 여러 사람들을 적용할 때도 큰 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의. 게시록에서. 게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의에 보내는 권면에서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큰 환란에 던질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환란. 그 다음에 게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의 묘사와 똑같은 것이 2사의 49장이 나옵니다. 2사의 49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2사의 49장을 인용한 것이 게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게시록 7장에 있는 그 무리처럼 2사의 49장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사의 49장에 보면 그거는 2사의 49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특별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는 보편적인 무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사의 49장을 게시록 7장에 인용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들도 고난에서 나왔고 그건 분명히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일이 언제 있었냐. 암흑일이 1790년에 있었잖아요. 1790년. 그럼 그때의 환란은 어떤 거냐. 먼저는 1260년간의 중세 암흑기입니다. 그걸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런데 여기서 환란은 이 과거의 역사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예수님 직전에 있는 야곱의 환란을 이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에서는 먼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하는 것은 1260년의 환란에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란의 문제가 마지막 야곱의 환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0년에도 적용되고. 이사의 49장에서 고난 중에서 낳은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리소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큰 환란이라는 표현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야곱의 환란은 아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에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4만 4천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런 것들 제가 한번 맘먹고 예은희 씨도 뽑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4만 4천 문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이게 된다고 이것이 세상 뒤집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나의 견해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성의를 가지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드린 건데 사실 이거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이죠. 과거에는 이게 대다수였습니다. 이게 메이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배운 거고 요즘에 가르치는 것도 재림교회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예은희 씨를 보니까 양심적으로 이것이 실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당신이 14만 4천을 상징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은 극단주의자구만. 난 당신하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선경을 제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집중적으로 상당히 최고의 고난이도로 한번 공부하는 이 그룹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 강의 잘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거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분쟁에 말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합니다. 그거 가지고 분쟁거리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체로 믿으셔도 되고 그건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제가 말했던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잇부인 당시에 화잇부인은 14만 4천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누가 14만 4천이 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 논쟁하지 말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걸으면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자 저 사람 어떻게 두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난 오브 유 비즈니스 너 참견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라고 했잖아요. 너는 그거 그렇게 너에게 중요한 일 아니야. 네 일이나 잘해. 네 코가 석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누가 14만 4천에 해당될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될까? 그렇게 그런 문제로 하지 않을 뿐이지. 이 14만 4천의 대쟁투적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걸 연구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다음에 고장노님 들어가세요. 거기에. 아이고 별 말씀을. 아이고 저도 저는요. 이 대쟁투가 14만 4천인이 잘 만들어져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물론 저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후배들과 내가 이 기별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준비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역할을 잘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지. 저는 제가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누구 당신은 들 수 없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더군다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은희 씨 말한 대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12월 4일 전에 들어오세요. 왜요? 우리 12월 4일 날 저기 뭐냐. 교회 오픈하는 날인데. 12월 4일이라고요? 12월 4일 날 제가 도착하려면 여기서 12월 1일 날 출발해. 1일 날이나 2일 날 출발해. 이번에 25일이나 26일 날 출발하신다. 오전히 보내주는 şeyler. 사람이 tam을 주 기상캐스터 배혜지